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전체 국토 면적은 100-210KM로, 이는 전 세계에서 107위에 해당합니다. 러시아가 한국의 170배, 캐나다가 99배, 미국이 98배, 중국이 95배에 이르고 좀 작다는 일본이 3.8배, 독일도 3.6배에 이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영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020년 대비 2021년 한국 영토는 11.3km가 늘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라남도 영토는 지난 10년간 약 101km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이 전쟁을 일으켜 남의 땅을 빼앗아 올리 만무하고, 어떻게 이렇게 매년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간척 사업에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땅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국토 면적 대비 간척지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는 유럽의 네덜란드입니다. 국토 면적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데, 이 중 10%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호수나 강입니다. 실제 육지 면적은 그보다도 작은 33, 481km인데, 이 중 17%, 즉 7, 0km가 간척으로 얻은 면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 때문에 네덜란드 국토 면적의 25%는 해수면보다 낮아,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가장 먼저 물에 잠길 나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 영토인 독도 바로 아래에 자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산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일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해양 영토는 어마어마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독도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주를 탐사하는 것보다 심해를 탐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바다는 아직까지도 그 속사를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바다는 단순히 수산자원을 얻는 곳이 아닌 관광자원으로도, 또는 조류나 해수차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원으로도 활용되는 등, 그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인구가 급격히 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 육지를 대신할 공간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좁은 육지를 가진 국가가 영토를 넓히는 방법 중 하나는, 인공섬을 만드는 겁니다. 인공섬은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닌, 인간이 인위적인 힘을 가해 만든 섬을 말하는데, 이를 만드는 방법은 기존의 작은 섬을 넓히거나, 바다 아래 암초 위에 구조물을 세우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공섬 때문에 분쟁을 겪는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인데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공격적으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동남아시아와 치열하게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입니다. 중국 본토 연안에서 약 1, 0km 떨어진 스프레틀리 군도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암초 및 산호초 약 200여 개가 군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4년부터 이 중 7개 암초의 강제로 시멘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으로 만들었죠. 이외에도 수비암초, 파이어리크로스 등에도 인공섬을 만든 후, 활주로와 군인 막사를 지어 이곳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상 이 지역은 중국 영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지역을 영해로 인정한다면, 이 인공섬에서 시비애리 약 22.224km가, 여기부터 370.4km에 해당하는 200헤리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지됩니다.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본토 연안으로부터 1.0km 떨어진 지역에 인공섬을 지은 후 이곳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해양 물류의 25%, 원유 수송량의 70%를 차지하는 요충지를 집어삼킬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남중국해를 공유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 중입니다. 인공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산호초 오키노토리를 인공섬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쓰는 중입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간조시의 2m, 만조시의 30cm도 되지 않은 높이, 작은 바위 하나를 일본의 최남단 영토라며, 콘크리트 인공물과 방파제를 만들었죠. 파도에 마모되거나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유엔 대륙봉한계위원회의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 암초를 섬이라는 의미, 오키노토리시마로 바꿔부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청원이 효과가 없자 2018년부터는 산호초 형성과 관련된 연구를 심도있게 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즉, 유엔해양법 제121조에 따르면,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바위는 섬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몰방지 계획을 세운 겁니다. 등기상 면적이 고작 구애매 불과한 이곳을 섬으로 인정해달라는 건 역시, 유엔해양법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늘리기 위함인데요. 위 법 제3조에 따르면, 이 지역이 일본의 섬으로 인정되면, 여기부터 12L22 노터컬 마일즈의 영해가 생기고, 200헤리 200 노터컬 마일즈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겨납니다. 이로써 일본은 일본 영토 전체를 합친 것보다 넓어진, 약 40만 킬로미터의 해양 영토가 확보되죠. 다만, 위 법 제610조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파랑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이들은 자체의 영해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들의 존재가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섬은 섬이 될 수 없고, 이들의 존재가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정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구축한 것도, 일본이 오키노토리에 방파제를 건설한 것도, 이를 섬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이지만, 유엔해양법은 이를 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를 섬으로 인정해달라며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인공섬이 아니라 산호초를 키워 섬으로 만들려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독도 얘기를 하다 말고, 이렇게 장황하게 인공섬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최근 독도 주변에 인공섬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독도의 크기를 알고 계시나요? 보통 우리는 언론에 노출된 사진으로만 독도의 크기를 판단합니다. 바다 위 독도의 면적은 동도와 서도 그리고 부속 섬 89개를 합쳐 18만 7,554엠에 불과하지만 해양 영토의 관점에서 보자면, 독도는 절대 작은 섬이 아닙니다. 바다 아래에 잠긴 영토를 면적으로 바꾸면 그 크기가 무려 707km에 달합니다. 즉, 바다 위 독도 면적의 무려 3,500배에 해당하는 크기요. 영토가 바다 아래에 있고, 바다 위 드러난 높이는 동도 98엠, 서도 168엠지만, 바다 밑에서 높이를 재면 이 68엠로 1947엠의 한라산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섬 하나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독도는 외로운 섬도 아닙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아래에서 산이 있는데, 이를 해산이라 부르는데 독도 인근에는 안용복 해산,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등등 일 영행과 넘는 해산 4개가 있습니다. 동도는 처음 독도를 정벌한 신라 장군 이사부의 이름을 따서 이사부길, 서도는 함부로 독도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일본인들에게,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일본까지 찾아가 알린 안용복의 이름을 따서 안용복길로 지었죠. 그런데 한때 사이버 외교사 절단 방크VANK가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450엠 아래 안용복 해산을 인공섬으로 개발하자는, 왜냐하면 이미 이 인공섬으로 해양 영토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선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영국 포츠머스 솔렌트 근처 바다에는 노맨스포트노 맨즈포트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원래 요새였습니다. 1867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포츠머스항을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해, 만들어진 군사용 인공섬인데 지금은 호텔, 레스토랑 등이 들어섰습니다. 덴마크 역시 인공섬을 건설 중인데요. 지난 2021년 덴마크의회는 육지에서 80km 떨어진 유틀란트 반도 해상에 1150엠에 달하는 에너지섬을 2033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축구장 18개 크기로 계획된 이 인공섬에는 풍력발전기 200대가 들어서 3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약 38조 원을 투입해 덴마크 역사상 가장 큰 건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코펜하겐 앞바다에는 축구장 무려 400개 넓이에 거대한 인공섬도 세워집니다. 덴마크의회는 리네트 홀룸이라는 명칭의 약 2.6km짜리 거대한 인공섬을 만드는 계획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인공섬을 위해 흑파력만 톤을 매립하게 됩니다. 207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인공섬에는 35억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하고 도로, 터널, 전철이 시내로부터 연결되는데요. 이러한 설레로부터 힌트를 얻은 방크는 울릉도와 동도와 산일,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세우자는 주장을 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관광지가 생겨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동해바다 아래의 깨끗한 해양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에 대한 일본의 해양영토 침략 시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해양영토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봉 등을 포함해 부르는 용어로 영해는 한국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주변을 둘러싼 바다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헤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상의 수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용복 해산에 인공섬을 건설함으로써 일본이 우리 해양영토에 대한 침략을 시도한다면 최일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양영토 하나를 넓히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해양영토 확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방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해양영토로 한다로 개정하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방크는 우리나라의 해양영토와 해양영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영문 한국지도 1만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지도에는 독도, 동해 표기를 비롯 안용복 해산, 왕돌초 등 국제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서해, 남해, 동해에 숨겨진 우리 해양영토를 담았죠. 특히 안용복 해산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수면 450m 아래에 위치한 해산으로 국제해져지명 소위원회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 말아도 남서쪽 이어도에 하나, 신안 가거초와 옹진 소청초에 각각 하나씩 해양과학기지를 두고 있지만, 동해는 그 지리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울진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여의도 땅 200 크기, 광활한 수중 암초, 왕돌초의 과학기지 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동해는 수심이 얕은 서해나 남해와 달리 평균 1,700m에서 최대 3,700m로 깊어 심해 연구에 적합할 뿐 아니라 특히 왕돌초 부근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어종이 풍부합니다. 이에 울진군은 왕돌초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여러 계획을 진행 중인데 현재는 해중생태과학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이 완료됐죠. 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KIOST은 울진군과 함께 울진군의 심해과학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바다를 잘 통제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한 민족은 큰 번영을 이랬습니다. 물론 바다라는 존재가 있어야 이를 활용할 기회가 있는 것인데 몽골이나 우크베키스탄 등 최소 한 개 이상의 다른 국가를 거쳐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내륙 국렌들라크트 컨트리과는 달리 한국은 3면이 바다입니다. 흔히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장, 이는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바다에는 풍부한 어족 자원과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이 쌓여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이처럼 미래 자원의 보고인 우리의 해양 영토를 적극 활용하길 기대해봅니다. 최근 항공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상황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 한국이 피날레 장식하는 와중에 중국은 대참사를 맞으며 멘탈이 붕괴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은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제대로 찍히며 회복 물릉의 상태에 이르면서 갈 곳을 잃었다고 합니다. 친중으로 여겨졌던 한 국가가 중국에게 호되게 뒤통수를 쳤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인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고난도 고개비행을 선보이며 국산 항공기 우수성을 마음 놓고 과시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빛 가장 눈에 띄는 건 하늘을 수놓은 비행기의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생산한 비행기라는 점으로 한국이 국제항공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대참사를 맞이하는 등 힘있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며 혼줄이 단단히 났는데요. 다름 아닌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중국과 러시아 관람객의 전시 기체 탑승을 막아 난리가 났던 겁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달 24일 웨이보의 한 중국 네티즌이 싱가포르 에어쇼 2024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네티즌은 에어버스의 a400m 수송기 앞을 독일군과 에어버스 직원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들은 줄 서있던 관람객에게 국적을 물으며 중국과 러시아 국적자는 탑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 중국 국적자가 탑승 가능한지를 묻자 직원이 안 된다고 답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공개되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일로 중국 항공 팬들이 혐오감을 느꼈다고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적자와 어린이까지 탑승할 수 없었는데 반면에 대만 사람들은 탑승이 허용돼 중국인들의 분노가 더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이 에어버스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고 자국산 항공기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국산 항공기는 c919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에어쇼에도 나와 많은 중국인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차별 논란에 중국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세지자 에어버스 측은 즉각 사과하며 사태를 일단락 지었는데요. 에어버스는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남은 기간 중국인 관람객이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인들의 충격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에어버스 사태는 인종차별로 인한 중국인과 러시아인의 관람 금지라기보다 국제정치적인 복잡한 이유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번 전시회에서 미국의 최첨단 항공정보가 중국과 러시아에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항공산업의 경우 방위산업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만큼 관람객이라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차단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중국산 항공기도 국제 에어쇼에 처음 등장하게 되면서 그 나름 주목을 끌었는데요. 스펙, 성능과 관계없이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여객기가 해외 에어쇼에서 첫 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진 중국 내수용으로 머물고 있는 중국산 항공기가 얼마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지 궁금증이 커졌지만 사실 해당 여객기는 현재 중국에서만 승인된 상태라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CNN에 따르면 중국 상용 항공기가 2022년 제작한 첫 국산 항공기인 C-919를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 참가한 C-919 여객기는 중국 당국의 지원 하에 COMAC가 개발한 첫 중국 자체 제작 항공기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COMAC는 2006년부터 C-919 연구 개발에 착수해 재작년 중국 항공 당국으로부터 상용 비행을 위한 최종 절차인 감항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내 통로가 하나인 협동체 중형 여객기로 분류되며 탑승 정원은 164명, 대당 가격은 약 1,4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919는 아직 중국 국내선에서만 이용 중으로 2022년 일대, 작년엔 3대가 중국 동방항공에 인수됐고 올해 12대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아직은 소량 생산에 머물고 있지만 중국은 3에서 5년 내에 설비 증설에 나서 대량 생산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당초 COMAC의 목표는 연 150대 이상 생산이었지만 중국 경기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앞으로 COMAC의 증설이 본격화되면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 등 서방 기업들이 양분한 여객기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직 C-919는 미국과 유럽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 수출에 큰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더구나 C-919는 아직 5에서 6시간 비행 능력에 그치면서 중국과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저가 내수용으로만 판매될 가능성만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C-919는 문제가 많은 항공기로 유명한데 어느 정도 나면 중국 항공사도 꺼려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저가 항공사인 GBA 항공사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상업 운항을 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보잉 737 맥스를 구매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BA 항공사 황추벼호 회장은 737 기종을 수년간 운항해 보니 원가와 안전성이 좋은 기종이라 정치와 무관한 상업적 거래를 했다며 C-919를 구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보잉만큼 좋지 않다고 확 잘라 말했습니다. 다소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 C-919는 언제 상업 운항이 시작될지도 물투명한 상태로 공급 능력과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919는 재작년 하반기 중국 민항국 운항 허가 절차가 마무리돼 12월에 동방항공에 첫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동방항공은 작년 2월 상업 운항을 앞두고 마지막 100시간 시험비행을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금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상하이 훔차오 비행장을 출발해 베이징 다싱 비행장에 도착할 때 좌측 엔진의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애초에는 다싱 비행장을 출발해 안우이성 허페이로 갈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통 역추진 장치는 활주로에 내려앉은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고장났다고 운항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착륙 안전 측면에서 큰 결함입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들은 동방항공의 C919 시험비행을 앞두고 일면에 비행 소식을 전하며 대대적으로 분위기를 띄웠지만 사고 발생 직후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중국 sns에는 사고가 난 엔진이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 지휘와 프랑스 사프란의 합작법인인 CFM 인터내셔널이 공급한 LEAF1C 엔진이라는 글만 올라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원인이 공급사 때문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대형 여객기 개발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안전성도 갖춰야 하는데 그런데 벌써 중국 내에서는 순조롭게 시험비행이 마무리된다 해도 누가 C919의 첫 승객이 되고 싶겠냐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에어버스를 엄청나게 구매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의 반발과 불매운동이 더더욱 거셌던 건데요. 실제로 작년 초 중국은 에어버스의 항공기 160대 구입을 결정하고 대량 구매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에는 에어버스가 2019년 중국에 300대를 판매한 데 이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거래로 당시 양국 정상들의 발표까지 있을 정도로 주목됐었습니다. 중국에 판매된 기종은 H160로 VIP 이동부터 군사 임무까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 당시 에어버스는 2015년 H160 출시 이후 최대 규모 민간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수요가 많아지자 에어버스는 중국의 여객기 최종 조립을 위한 두 번째 생산라인을 세워 중국 내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우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중국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돈만 쓰고 푸대접을 받는 등 프랑스로부터 뒤통수를 제대로 막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에게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 건 최근에 에어버스 논란과 대비되게 그간 프랑스가 친중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수교 이후 60년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미국과 이유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중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만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독자 행보를 보여왔었습니다. 올해 1월엔 중국이 프랑스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관계 강화를 다짐하는 등 중국에서도 프랑스와의 관계를 남다르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랑스가 EU의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EU의 무역 갈등을 주도한 곳이 프랑스로 확인된 건데 블룸버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EU의 중국 무역 정책의 흐름을 바꿨다고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의 입김으로 EU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에어버스 사태 발생으로 인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와 중국의 관계가 완전히 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그간 프랑스의 속내가 어떠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의 경우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가 자국 업체의 경쟁자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항공 분야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프랑스가 극도로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에어버스 사태는 방위 산업의 꽃으로 물리는 항공 산업 내에서의 국제관계가 얼마나 미묘하고 복잡스러운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에어버스는 60년 동안 우호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프랑스의 협력관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으로 항공 산업 얼마나 중요한 전략 분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은연중에 감싸던 프랑스의 국제정치, 외교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중국은 진정한 국제 왕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5세대 디렘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숱한 견제에도 소기의 성과를 내놓으면서 정말 중국이 기술 자립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던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얼마 뒤 중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그럴 줄 알았다는 반전된 상황이 펼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나 빨리 5세대 디렘 개발을 했다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한국 몰래 반도체 기술을 빼내려 뒷공작을 시도했다 덜미가 잡혔다고 하는데 중국의 반도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자급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 얼마 전 최초로 5세대 디렘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조차 구할 수 없어 동동거렸던 중국에서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역시나 한국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 디렘 기술 핵심 정보가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게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출신 부장과 관계사 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번에 넘어간 삼성의 디렘 기술 피해 금액은 수조원 규모로 심지어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조직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드러나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유일하게 디렘을 생산하고 있는 창신메모리는 지난 11월 중국 내 최초로 5세대 초저전력 디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창신메모리가 삼성 등 우리 반도체 업체와 기술 격차를 확 앞당겼다고 자화자찬이 쏟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창신메모리에 삼성의 반도체 기술이 넘어가 가능했던 일로 실제로 최근 검찰이 창신메모리에 삼성 반도체 기술을 넘긴 김모 전 삼성 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8년 전 삼성에서 나온 김 전 부장은 창신메모리에 들어가 삼성의 18나노급 디렘,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관계자 장비업체 전 직원, 하청업체 출신 등 실무 인력 수십 명이 기술 유출에 가담하는 등 기술 유출 피해액만 따져도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을 노골적으로 이제는 거의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과학 인재를 흡수하는 중국의 천인 계획에 따른 것으로 명목상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이를 통해 중국은 산업 스파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지만 문제는 중국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반도체 공장을 통패로 베끼려 한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성의 전 임원이 반도체 공정 자료를 빼내 중국의 복제 공장을 만들려 한 것으로 기술 유출 피해 금액만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는 삼성 부장급 전 직원 말고도 공장을 설계한 관계사 임원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범이 더 있을지 여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는 작년 5월 국정원이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는데 기술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중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작년 10월에 귀국하면서 덜미를 잡은 겁니다. 이렇듯 최근 중국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아예 통째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는 10년이면 걸릴 일을 한국 기술을 빼내오면 2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18나노 디램 공정자료를 빼낸 중국 창신메모리의 중간 역할을 한 중국 현지 반도체 장비업체 홈페이지에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자 다른 곳이 5에서 10년 걸릴 일을 우리는 2년이면 끝낸다라고 뻔뻔한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회사를 세운 건 창신메모리에 취업하면서 삼성의 기술을 유출한 김 모 전 부장으로 그는 삼성 협력업체의 장비 기술까지 모두 유출하려 했습니다. 김 전 부장이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건 증착 공정에 쓰이는 퍼니스 장비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삼성 출신 김 모 전 부장이 지난달 15일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는데요. 자칫하면 중국이 이 기술을 가져가 우리를 제치고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김 씨는 삼성을 퇴사한 뒤 반도체 장비나 품업체 팀장 박 모 씨 등과 함께 중국 업체로 이직해 핵심 기술을 유출했으며 검찰은 김 씨 일당이 기술을 유출하는 대가로 수백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가 세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해 삼성과 관계사의 기술인력 20명을 빼간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하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은 이렇게 빼간 반도체 기술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것도 결국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미국 IT 전문지에서 화웨이가 개발하고 SMIC에서 제조한 7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성능이 뒤떨어지며 분량률이 매우 높다는 테스트 결과를 내놓아 중국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앞서 작년 8월 화웨이는 미국 반도체 제재를 뚫고 7나노급 AP를 장착한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해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이뤄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라 당시 반도체 업계에서도 놀라운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미 IT 전문지 톰스 하드웨어가 화웨이 AP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2020년 화웨이가 TSMC에 위탁해 제조했던 5나노급 AP보다 성능이나 전력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톰스 하드웨어에 따르면 화웨이 기린 9000S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과 그래픽 성능이 2020년 출시된 기린 9000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린 9000S는 화웨이가 최근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메이트 60%에 탑재된 프로세서로 최초로 SMIC의 7나노 미세 공정을 통해 생산된 반도체였습니다. 해당 제품이 출시됐을 때만 해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했지만 중국이 이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톰스 하드웨어의 반도체 성능 테스트에서 새 프로세서의 성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중국이 진정한 첨단 반도체 자급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분량률이 높다는 점으로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즈는 시험 생산 단계에서 기린 9000S의 수율이 30%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100개를 만들면 30개 정도만 정상 제품이라는 뜻으로 화웨이는 화웨이 신형 노트북에 들어간 5나노급 CPU도 기린 9000S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최근 중국의 국영 반도체 업체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ME가 28나노 노광장비 개발을 공표했지만 이 역시 정말 팩트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SME의 후원사인 상하이창장그룹은 지난주 위챗의 포토리소그래피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 SME가 28나노 노광장비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게시글은 곧바로 삭제됐는데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SME의 28nm 노광장비 개발에 대한 첫 공식 확인이지만 중국 매체들의 보도가 검열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작년 7월 이 매체는 SME가 연말까지 자체 개발한 28나노 노광장비 SSA-810을 인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었습니다. SME는 네덜란드의 ASML이 세계 노광장비 시장을 거의 독점한 상황에서 중국이 밀어붙이는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회사입니다.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겨 넣는 데 쓰는 핵심 장비로 7나노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려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장비가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은 이를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SME가 반도체 장비 작업에 성공한 겁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SME가 개발한 노광장비는 ASML의 EUV 노광장비에 한참 뒤처졌지만 중국이 반도체 성숙 공정에 집중하면서 이뤄낸 성과라며 28나노 노광장비의 개발은 중요한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SME의 28나노 노광장비 개발 발표 시점이 찝찝해 보입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 반도체 규제를 범용 반도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왔기 때문으로 중국이 이를 의식해 부풀려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화웨이 7나노급 AP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거짓으로 밝혀진 만큼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기술을 비롯한 핵심 기술 유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연구비는 물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그야말로 중범죄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특허청 기술경찰이 지식재산 관련 범죄자를 형사위권한 수만 해도 500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은 작년 1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는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전현직 직원 6명을 기소하고 주범 3명을 사전에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웨이퍼 연마와 관련된 핵심 기술이 무단 유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국내 반도체 대기업 직원과 브로커 등 추가 공범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사전 구속하는 등 추가적인 기술 유출을 막았습니다. 해외 기술 유출은 은밀한 범죄여서 입증도 어렵다 보니 덜미를 잡는데 수년씩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국가 경쟁력을 흔들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구마모토연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TSMC 반도체 공장을 일본 내에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투입한 지원금은 자그만치 4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8조 1천억 원을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TSMC를 포함한 전체 지원 금액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10년 만에 자신들이 지급한 보조금을 뽑아내는 남는 투자가 된다고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 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보조금을 뿌리면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읍소하는 이유는 TSMC와 인텔 등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유럽의 보조금을 받아 독일에서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유럽에 빼앗길 수 없으니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 등 각국이 경쟁하듯 지원금을 늘려가는 배경에는 경제 안보가 작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와 AI, 첨단 무기까지 반도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읍소 작전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 생산의 80%가 대만과 한국에 몰려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이 생산하는 분업 구조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만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경쟁에 참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쏟아부은 TSMC 일본 공장이 곧 오픈합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설 생산시설은 28NM급 N28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정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정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 공정입니다. 이들 공정은 오늘날 첨단 CPU, GPU, SOC 등을 제조하기에는 구시대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와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는 적합한 공정입니다. 일본은 이 분야의 고객사가 많아 이 공정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 TSMC 일본 공장은 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발생한 일본 서부 해안의 7.6의 강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내 반도체 장비 시설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매체 동양경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생산 설비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은 없지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웨이퍼 공장의 존재감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MCU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랜드플렛이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는 키옥시아도 일본 여러 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 반도체 기업도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일본 도오쿠 지방에 규모 7.4 지진이 발생하면서, 무라타 소니 르네사스 시네츠 등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고, 르네사스 공장 3곳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줄어,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고가 지연됐습니다. 규모 9.0이었던 2011년 동일보 대지진 때는 지진이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진 진원지와 가까운 이와태현에 위치한 도시바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고, 르네사스와 후지츠 반도체 공장, 모토로라 공장 등이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 시중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매력적인 입지가 절대 아니라는 평가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살라인은 한 번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제품 수유를 위해 세팅한 것을 다시 조정하고, 제작하던 웨이퍼도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공장이 한 번 중단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족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등 일본 주력 제품들이 생산 차질을 빚자, 공급망을 내재화해야 한다는데 골몰했고, TSMC를 일본에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현의 차세대 디램 공장을 증설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당장 일본이 제시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진 위험이 늘 있는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이상의 이점이 있어야만, 반도체 부응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진은 대만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TSMC가 대만에 공장을 더 늘리고 첨단 라인을 대만에만 두는 이유는, 보안이나 집적 효과 등에 있어서 대만의 이점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위험성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보조금 외에도 지진 리스크를 멀어낼 수 있는 확실한 이점이 있어야, 제조시설을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지진 발생 직후 주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쓰나미와 화재에 대한 우려였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지진으로 집안이 약해진 곳에서 나타나는 산사태였습니다. 반도체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납기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집안을 가진 일본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일본이 그렇게 세금을 쏟아 부으며 염원하는 반도체 부활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에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대만에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만과 일본은 TSMC의 영광을 일본에도 적용시켜보려고 했지만, 두 나라의 생살라인은 전혀 이중화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AI 반도체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월 9일 개막하는 CES 2024에는 한국 토종 팻니스,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이렇게 토종 반도체 유망주들까지도 세계 최대 전자행사인 CES 2024에 출격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CES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CES 현장에서 체결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CES 2023에 참가한 대구 소재 기업들은 CES 참가로 1,300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생 AI 강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인데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58조 원에 달하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설계하는 스타트업 디벡스는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AI 반도체 원천 기술로 컴퓨터 하드웨어, 인베디드 기술 로봇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받아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중 CES 혁신상 3관왕에 오른 건 디벡스가 처음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은 업계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기술과 기능, 디자인, 기술의 독창성이나 혁신성, 인류의 시급한 문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여부 등을 평가에 수여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디벡스가 복수의 혁신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간 국내 반도체 기술이 메모리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지만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서는 이렇다 할 세계적인 혁신 기술로 돋보인 유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벡스는 인베디드 기술 부문에서 4개 종류의 AI 반도체로 구성된 올인포 AI 토탈 솔루션으로 상을 받았고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서버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AI 연산 처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DXH 로봇 부문에서는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무인화를 위해 로봇 지능화를 실현하는 DXM1 모듈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의 CES에서 3관왕에 올랐으니 이 제품과 기술은 CTA를 통해 국제 파트너 발굴, 투자 유치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 업체 온디바이스 AI 시대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IP 기업인 칩셋 미디어와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벤치마크인 MLPERF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스타트업 모빌린트도 올해 CES에서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58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3년 내 약 4천억 달러, 무려 52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 아니라 이러한 토종 한국 반도체 유망주들의 약진이 유난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이번에 강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 이시카와 지역이 반도체 소재 부품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